이게 열반이요. 무의법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이름으로 자성정토라고 합니다. 우주에서 제일 청정한 땅은 열반자리밖에 없어요. 참나자리. 여기가 정토예요. 지금 여러분이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 알고 여러분이 사는 이 우주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 그 순간 뭐가 일어나요? 여러분이 사는 우주가 본래 정토인 줄 깨달으신 거예요. 이 정토 사상이 높지. 여기는 글렀고 저기 아미타이 있는데 가야 내가 아미타불이 만든 그 정토 가야 내가 정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며 이미 꽝이라고요. 이해되십니까? 지금 여기가 정토예요. 이거 모르시면 반야신경을 정확히 공부하셨으면 오온이 공하다 할 때 여러분 오온이 내가 사는 나라여 내 참나가 정토니 오온 또한 오온 정토라는 걸 알아야 돼요. 오온이 정토라는 걸 알아야 돼요. 내 오온이 정토인 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정토를 갑니까? 근데 여러분이 불성이 이제 참나가 정확히 각성되면 참나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 버려요. 부처가 각성이 안 됐을 때는 그 이 오온 무상고 무아인 오온일 뿐이었는데 예토라 그러죠. 똥, 더러운 땅, 더러운 땅인데 정토로 변합니다. 부처가 각성이 되면 여러분의 생각, 감정, 오감이 다 정토로 변해요. 예수님 말로 하면 지상 천국이 돼요. 천국으로 변해요. 그쵸? 생각감, 정오감도 천국이 돼요. 이 열반짜리, 하느님짜리의 그 천국이 아니라 생각감, 정오감, 지상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져요. 이게 이제 진짜 정토 사상이거든요. 그거를 지금 바로 만들 수 있어요. 내가 깨워서 자성 정토를 깨치고 내 마음 오온 정토를 만들어내면 그리고 거기를 육바라밀로 경영해내면 이 순간 내가 사는 우주는 정토가 돼요. 그럼 여기 또 다른 부처님들이죠. 그분들하고 불보살들하고 잘 수작을 해서 다 같이 이 우주 전체가 여러분들이 깨치지 못하고 계시면 제 우주는 계속 못 깨달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. 정토까지, 정토인 줄은 알았는데 이제 온전히 구현된 정토는 아니거든요. 과복까지. 결과물로의 정토는 아니에요. 지금 원래 재료가 정토라는 거지 그 재료를 정말 잘 써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정토 그 정토를 만들려면요. 지금 이제 저는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전체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. 그래야 제 정토가 빛날 수 있어요. 온전한 정토가 돼요. 이게 진짜 정토 상황이에요. 괜찮아요? 오세 수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